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I don't care what's wrong with my life Let's stop pulling out my life 오케이, 읽을게요 잠시만, 잠시만 이거 해야지? 아, 맞다 지직! 지직! 지직이요? 지직! 지직! 여기는 르니버스 오버! Welcome to the 르니버스! 게임을 좋아하는 팀둥이들이 신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프라인 게임부터 PC, 보드게임까지 모두 준비된 이곳에서 맛있는 간식도 먹고 퍼펙트 게임 라이트를 마음껏 즐겨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우와! 게임, 게임! 게임하자! 와, 우리 오버워치 하자, 오버워치! 오버워치 하자! 우와! 이거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하자, 하자! 어? 뭐 보려고 했는데? 아, 있구나? 어, 팝콘! 어, 팝콘! 우와, 순서창을 만들 수 있나나? 아니, 아이스크림! 아니, 아이스크림이 아예 이렇게 있는 거 대박이지 않아? 근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겠다! 나 진짜 맛있을 거 같아!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어, 윤진 아이스크림이에요! 어, 네, 윤진! 이거 제니퍼 아이스크림, 제니퍼 아이스크림입니다! 어, 그러면은... 어, 맛있는 거 모두 다 주세요! 어, 그럼 다인데? 네... 다 드려요? 다 드려? 네, 다 드려! 감사합니다! 맛보기 돼요! 맛보기 해 드릴까요? 네, 원 스푼! 귀엽다, 진짜! 퍼펙트 게임 나이트! 우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초콜릿! 초코 펑듀! 재셋으로 된 거 같아요! 왜? zeg...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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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음... 으-음... 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으-음... 또 초콜릿 찍는 좀... 으-음... 오... 으-음... 첫 번째는 왓츠인메이트 마이팩 가방을 털어라 아~~ 매실 가져 꺼내 아 진짜 에라이 진짜 언니밖에 없을듯 향수 꺼내 어? 오케이 오케이 집에서 뿌리고 오는데 왜? 왜요? 물건이 애초에 별로 없는데? 나 그냥 애초에 다섯 개 이상 없는데 어 그러면 이제 내가 드리면 아 진짜? 어? 매실인 저 그거 갖다 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니 너무 커서 안 들어가서 아 그거 끝이에요 안 들어가서 끝이에요 얘도 진짜 작은 거라서 제 안에 있는 거만 봐요 이기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제일 큰 거만 나 좀 자신 있는데 좀 많아 오늘 나도 많아 안경 꺼내 난 항상 이 가방되잖아 그렇게 짐이 많아? 짐이 없는데 그냥 혹시 몰라 혹시 몰라 담으니까 이렇게 되던데 렛 고 렛 고 오케이 누구부터 응 나부터 갈게 그럼 응 안경 꺼내 안경 꺼내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 아아아 렌즈꺼야 뭐야 조형우님 아니 없어 왜 없지 아 한가? 약통 꺼내 약통이어야 돼요? 없어 약 말고 근데 이것도 통이잖아 약이 들어있는 통 시은거부터 시은거부터 자 마스크 꺼내 마스크를 버려야지 오케이 버려야지 뭐 하는 거야 오늘 거 오늘 거 새 거 다운 저는 좀 쉽게 가자 쉽게 꺼? 쉽게 조금 더 쉽게? 오케이 그러면 핸드크림 꺼내 잠시만 잠시만 아니 저 일부러 르비통 번호 들고 오려고 추려서 들고 왔다고요 꺼낸김 있어 미치겠네 르비통 보고 계시죠? 이거 향 진짜 좋아 이것만 봐주시면 전 돼요 형 다음 오케이 오케이 양말 꺼내 에이 선생님 신고 있잖아 야 이거 어떡하지 양말 야 잘 안 보이는데? 아니야 쓸 거야 나 오늘 연습이 있어서 양말을 챙겨왔어요 comme 도대체 똑같아 똑같아 난 깨끗해 원래 깨끗해 절대 깨끗해 완전히 연습이 있으니까 나는 완전히 연습이 있으니까 나는 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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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으면 나 똑같아 연습이 있었어 뭐야 양발 сор 아, 양말에 한 명 빼고 다 나온 거지? 너무 웃기다. 우리는 찾는다, 찾는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자, 다운. 근데 은지는 쓸데없는 게 많을 것 같아. 자, 치실 꺼내. 치실은 뭐야, 치실. 없어, 없어. 치실은 없어. 해? 치실은 없어. 와, 치실? 없어, 없어. 대박이다. 이거 재밌다. 양치 도구 꺼내. 예스! 어, 있네? 나 보통 가지고. 나도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만이야. 오케이, 다음. 되게 많은데,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거일 거네? 아, 이거 새로운 거. 새로운 거야. 저는 다 썼어요, 꾸라 언니, 어머니. 저, 저는 나고에서 이미 다 썼어요. 조금 생각할게요. 네. 소독 티슈 거네. 왜? 소독 티슈 거네? 소독 해야 돼. 와, 이게. 거짓말 하지 마. 야, 솔직히 하겠습니다. 완전히 안 나와. 완전히 안 나와. 나, 그, 핸드폰. 핸드폰. 좀 샌네. 가자. 비염 스프레이 꺼내. 아, 없어. 아, 없어? 나 있는데, 다른 파우치에 있어. 비염 스프레이. 어, 샐라. 아, 근데 나 이거 재밌는 거 너무 많은데. 어, 나 진짜 이거 있을 것 같아. 왜? 나도 좀 많을 것 같아. 이상한 거 많아? 진짜 뭔가, 뭔가 막 스트레칭도고 막 이런 거 많을 것 같아. 아, 어제까지 더 많았는데. 자. 첫 번째? 자. 립 라이너 꺼내. 아, 가져갈 걸. 립 라이너? 립 라이너? 나는 사본 적도 없어. 본 적이 없어. 틴트랑은 더 꺼낼 거 아니야. 오늘 없어. 아, 오늘 없어. 오늘 없어. 나는. 대단하다. 이거 해도 되려나? 인산주겸 꺼내. 인산주겸 꺼내. 인산주겸 꺼내. 인산주겸 꺼내. 먹어요? 와, 진짜 먹어? 한 번도 못 봤네. 대박. 그거 대놓고 먹겠냐, 이렇게? 대박이다. 대박. 자, 가도 돼요? 생구 가도 돼요? 생구야? 콧바늘, 콧바늘 꺼내. 콧바늘은 누가 들고 가려요. 언니, 이거 하느라. 이건 너무, 너무 위험해. 아, 이거를 낼까 말까. 잠시만. 드라도 은근 쓸 거 많아. 가방 안에 코치가 몇 개나 있었는데. 자, C타입 충전기 꺼내. C타입이어야 돼? C타입이야, C타입. 그냥 충전기로 하면 안 돼? C타입이야, C타입. 아, 재밌어. C타입인데? C타입이 없대. 그러면 나는... 민트 꺼내, 민트. 어? 아, 없다. 아, 나 최근에 다 먹었네. 민트여야 돼? 레몬 안 돼? 민트? 다 없네. 마지막? 진짜 센 거 하나 있는데, 이거 아무도 없을 거 같아. 주견보다는 안 센 듯? 뭘 할까? 일기 꺼내. 아, 어디까지 썼는데? 일기를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 거야? 아니, 일기를 왜 가지고 다니는 거야? 집에 가서 써야지. 그냥, 그냥. 그냥 뺏대. 뭔가 안 뭐야. 시간될 때 쓰는 걸 좋아해서. 아, 진짜 왜 가방을 왜 바꿨냐? 해? 마지막이지? 응. 홍삼 꺼내. 아, 혹시. 혹시. 할머니. 와, 인삼에. 홍삼에. 약통에. 홍삼 꺼내. 와, 인삼에. 홍삼에. 주용하죠, 주용하죠, 주용하죠. 꼭 잘 챙겨 먹으세요. 근데 진짜 이기고 싶어서 그냥 에이 이런 거 해도 돼? 응. 재미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두 개씩 꺼내. 와, 진짜. 좀 너무 세다. 진짜 이거, 이거 물건만 바로 누군지 알 것 같아. 아직, 아직이지만 이게 모자가 되는. 모자? 오, 귀여워. 미니, 미니. 완전 귀여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오늘 아무도 없을 거야. 아무도 없었어요,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패드 꺼내, 패드 꺼내. 아, 이게 패드가 들어가겠냐고. 패드 꺼내. 들어가겠냐고. 가지고기는. 패드 꺼내. 패드 꺼내. 마지막. 세 개 남았는데 다 있을 것 같아요. 뭘로 하지? 충전기 선 꺼내. 너무 귀엽다. 나도 하고 싶다. 이거 완전 귀엽다. 귀여워. 진짜 대박. 끝. 누가 일찍 했을 것 같아. 민진이 형. 이거? 근데 꿀언니도 많은데? 나다. 좀 많았어, 좀 많았어. 웃기다, 근데 패드 저항했다. 희연아 진짜 저항했다. 재밌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다. 근데 채원 언니가 진짜 위에 였는데. 나 진짜 뭔가 많지. 나중에 다시 했으면 좋겠어. 다시 해, 나중에 진짜로.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확실히. 다들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 인서트 따주세요, 이거. 이것만, 물건만 봐도 누군지 알 것 같아. 은채 가방. 두 번째 게임은 진실로운 거짓 게임인데요. 뭐지? 저 이 게임 진짜 좋아요. 저는 유치원 때. 있었을 것 같아. 나 2번. 2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아. 3가지? 거짓은 하나? 응. 너무 어려워. 생각하는 게 어려워. 그럼 내가 먼저 할 거야. 나 이거 많이 봤어. 나 먼저 못 할 것 같아. 내가 할까? 내가 할까? 나는 친과 아빠 쪽에서 첫째다. 여자, 여자. 첫째, 나. 첫째, 나.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오빠에게 사랑한다고 한다. 어떻게? 할 것 같아. 근데 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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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댄스 학원에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네. 그러면? 거짓말을 맞추면 돼? 응. 사랑하는 거, 하는 거. 근데 사랑하는 거는... 거짓말을 맞추면 돼. 하나? 아, 잠시만, 잠시만. 친과 아니고 왜가, 왜가. 아, 오케이. 배가로 할게. 어, 1번. 이거 왜 바꾸는 거지? 1번? 첫째, 나. 2번. 2번은 진짜 그런 거 같은데. 1번가 없는데 그런 거 같아. 아침에 그냥. 그냥 매일매일 할 것 같아. 1번. 3번이 뭐였지? 3번이? 중일 때부터 댄스 학원에 다녔다. 또 전부터 다녔을 것 같은데. 나 그런 거야? 아, 그래? 음, 뭘로 아시겠습니까? 그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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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이지. 저는 오빠한테 사랑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은 안 해요. 왜? 근데... 근데 옛날에 그거 할 것 같았어, 근데. 한... 한 3주에 한 번? 와... 3주에 한 번도 많을 것 같은데. 가끔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이 없어. 나도 없어, 언니한테. 진짜? 사랑한 엄마, 아빠한테는 할 수 있지 않아? 진짜 많이 하는데. 레이첼한테 진짜 연락할 때마다.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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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랑해는 너무. 사랑해. 사랑해. I sell. I sell. I sell. I love you. 사랑해. 그렇긴 했다. 틀렸습니다. 좋았다. 좋았다. 잘 만들었다. 나는 살면서 채식주의자로 살아본 적이 있다. 몇 달 동안. 그리고 나는 정규 회장을 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테니스, 수염, 허들, 하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그렇게 정규가. 이렇게 하키? 축구. 이렇게 했었다. 2번. 나 2번. 그렇죠. 정규 회장? 2번. 2번. 2번이야. 2번 같아. 2번 같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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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진짜 못한다. 정규 회장 선거 아니야? 아니, 애가 만약에 정규 회장 했었으면 정규 회장 했다고 엄청 말했어. 맞아, 엄청. 방송에서도 많이 말했어. 이미, 이미 엄청 말했을 거야. 근데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내가 정규 회장 했다는 얘기 많이 하니까. 어. 아, 나도 해봤어. 이렇게 했을 텐데.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와, 똑똑하다. 잠시만, 잠시만. 내가 해볼게. 언니는 거짓말을 못해. 그래? 그냥 왜? 아, 그래? 세연 언니. 나는 1번. 나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는다. 2번. 나는 레인보우 샤베트 맛을 원래부터 좋아했다. 네, 네. 3번. 나는 어릴 때 발레를 배워본 적이 있다. 난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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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샤베트? 응, 뭔가. 갑자기 나왔어, 레인보우 샤베트인데. 갑자기 나왔어. 뭘, 지금 좋아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래 아는 거 같은데? 난 2번 같은데? 나도 2번 같아. 나도 2번. 2번이 거짓말이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원래 싫어했어요. 원래 싫어했는데 좋아졌는데. 원래는 싫어했는데 좋아졌는데. 원래 싫어했어요. 원래 싫어했어요. 지금은 좋아요. 아, 잠시만. 저는 유치원 때 스스로 가위로 앞머리를 여기까지 잘린 적이 있다. 있었어요. 있을 것 같아. 2번째. 저는 어릴 때 늦도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을 많이 했다. 3번째. 저는 사전 동생이 5명 있다. 2번. 2번. 2번일 것 같아. 공부했잖아. 말했었잖아. 공부했잖아. 맞아요. 못 했잖아. 뭐야. 못 했잖아. 게임이 금지였어. 아, 그니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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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뭘 했었나? 왜 남성은 이렇게 기억을 하지? 했었어. 앞머리를 이렇게 잘랐어, 그렇게? 응. 아, 사진은 없어? 사진은 없는데 진짜 헌했었어. 싸그러! 나... 있어? 오케이. 나는 중 1 때 사다 할아버지가 없다고 알게 됐다. 중 1? 되게 오래 믿었네. 진짜 오래 믿었네. 진짜 오래 믿었네. 난 총 4. 난 초 2. 나 유치원 때 알았는데. 나 중 1. 에? 난 원장님이었어. 원장님이었어. 누가 봐도. 정신팡이다. 그리고 학교에서 방송...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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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적이 있다. 진짜 했을 것 같아. 완전 했을 것 같아. 얘기했었어. 그리고 해봤다고. 세 번째? 나는 어렸을 때 수영을 배웠었다. 배웠을 것 같아. 발레만 했잖아. 맞다. 얘 발레만 했구나. 3번 할 것 같잖아. 발레만 하면서 할 수 있잖아? 뭔가 1번일 것 같은데? 얘는 믿었을 것 같기도 하고. 난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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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레만 했다고 들었어. 하나, 둘, 셋. 3번. 1번입니다. 그렇지. 나는 좀 더 믿었었어. 언제였지? 반전이다. 반전, 반전. 발레만 했는데. 아니,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 잘했어. 아,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혼나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 부모님도 진짜 잘하고 싶었어. 어린이 될 때까지 해보고 싶었어. 와, 빨리 알게 된 거야. 귀여워.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나중에.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정말 절대 안 들키게. 나 진짜 웃긴 거 알려줄까? 난 어떻게 알았냐면 그 뭐지? 상자를, 그 포장지를 쓰잖아. 홀리데이 지나고 여름에 다시 내가 친구 생일 챙겨야 되니까 그 포장지를 찾으러 갔는데 똑같은 포장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이거 포장지 왜 갔냐고 했는데 뭐,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빌려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우리한테 빌렀어, 하고. 나는 더 충격적인데? 나는 산타 할아버지랑 눈 마주쳤어. 아빠랑? 아니, 아니, 엄마랑. 자기가 자고 있었는데 근데 뭔가 잠이 안 온 거야. 그날, 그날. 그날에 따라. 그날에 따라. 그날에 따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뭔가 약간 소리가 들은 거야. 그 무늬, 약간. 이렇게. 그래서 딱 이렇게 보다가 엄마가 이렇게. 웃었어. 그래서 눈 마주쳤어. 다시 잤는데 다시 자니까 기억이 좀 이상해지잖아. 그래서 그거 뭐였나? 생각했다가 그랬었어. 아, 좋다. 아, 좋겠겠네요. 진격차긴. 너무 엄마 글씨체라서 알았는데. 그러면 캡슐 머신 들어갈까요? 오, 예쁘다.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무험한지 렛츠고. 제발. 우와. 이겼다. 우와. 멘탈. 오. 패스. 가시죠. 오케이. 가시죠. 갈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버워치. 오버워치 렛츠고. 오버워치. 오버워치. 오버워치 나오면 엔터 놀지 마자 우리. 그래. 우와. 귀엽다. 오버워치. 오. 아닌가 봐. 오. 댄스 오브 파이어 앤 아이스. 뭐야 그거? 이거요? 이거요? 아 이거 아는 거 같아. 나 본 적이 있어. 진짜 못할 거 같아 윤진이. 나 진짜 못할 거 같아. 뭐야 이게? 엔터 누르는 준비 완료? 언니 빨리 갈 줄. 거기 앞에 서 있어. 엔터에 가. 미리 미리 대기 타도 될 거 같아. 아 시작?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아. 아. 행복하네. 아. 오케이 이거 아무거나 눌러도 된다 봐. 어? 완료. 그럼 대기 탈까? 오케이 엔터? 나 지금 오버워치만 하고 싶은데? 엔터.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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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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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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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뭐야? 포장 게임? 포장 게임! 포장 게임? 포장 하는 거? 다 진짜 어렵잖아! 게임 시작! 아 오케이! 나! 나리! 아이! 이거 좀 해야겠다 나! 오버워즈 할 때 연습하는 거지 한국어! 왜 영어야! 왜 영어야! 이게 왜 영어지? 못 하겠는데 이거? 잠시만! 일본어로 해야겠어! 영어로.. 영어 없나? 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이거 학교 회의 때 진짜 많이 했는데 정답! 얘가 점점 단계가 올라가서 빨라지는 거야! 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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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되지? 안 나.. 뭐야! 왜 안 돼! 깜빡! 뭐야! 깜빡! 뭐야! 왜 안 돼! 깜빡! 뭐야! 펜재아 씨 괜찮으세요? 아니요! 나 계속.. 나 지금.. 이거 화면으로 보면서 해야 되네 여기가 이거구나!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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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계속 하니까 뭔가 이게 계속 안 돼 어 생각보다? 2단계 2단계. 잠시만, 2단계가 왜 이렇게 어려워? 언제 끝나? 계속 오네. 안 돼. 와, 못하겠어요. 눌러요, 빨리. 누를까요? 네. 패스! 생각보다 근데 재밌네. 다음이 거야. 농구 게임. 농구 게임? 할래? 나를 이겨봐. 나 41점이었어. 진짜 전이 시작하네, 이거. 야, 그래도 잘하는데? 야, 은채야. 41점 이겨보세요, 한 번. 레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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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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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살. 이게 어려워, 이게. 근데 어려워. 계산이니까. 아, 제발. 아! 제발. 와, 어렵네. 5. 5. 5. 7초, 7초. 5초, 5초. 아, 제발. 3초. 아, 제발. 끝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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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점입니다. 많이 해봐야겠네, 이거. 다음? 레디. 피, 은, 동. 아니 지금 어떡해. 아니 지금 어떡해. glasses, 197. 당신 몇 점이었어. 41점. 높다. 악, 그런데 기록 봐. 300? 어떻게 그래? 어떻게 300점 더? 그러니까, 300! 잘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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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해보세요 스타트 그냥 연습실에 들으러 갔네 진짜 오 오 에이 아 할 수 있어 이거 짚짓나게 하는데 짚 제일 못하는데 아니야 오 오 오 괜찮은데 잘하는데 오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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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녀를 어떻게 해? 찜짝 찜짝! 찜짝 찜짝! 빠른데? 잘하는데? 근데 시간... 그냥 뭔가 안 됐는데? 1등이야, 1등! 1등이야, 1등! 1등이야, 1등! 헤이, 제임스! 헤이, 제임스! 헤이, 제임스! 제임스, 57점! 오케이, 다음! 패스! 오버워치! 오버워치! 하자! 오버워치! 퀴즈! 예스윤 ! 어깨를 돌고 힐리아! 힐리아! 창문을 외쳐려! 힐리아! 힐리아! You can't go 새로운 우주에서 빠졌어 You can't go 너와 난 길이 I'm ready, I'm ready